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방해물 없이 마음껏 사람들의 손에 돈을 지어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북평화 분위기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여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1등 공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물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74만원 가구를 뜻합니다. 전국 2050만구 가구 가운데서 천만 가구가 수의 계층에 속합니다. 천만 가구 곱하기 100만원은 10조원입니다. 바로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10조원을 그냥 푸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보다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더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를 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하 국민 70에서 80%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커서 추가적인 그런 논의와 조율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당과 정과 청은 주말 동안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는 간에 국민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봅니다. 당정청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의론식에 돈을 준다는 것을 내놓고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나 사람들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선의를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1천만 명을 대상으로 매표 활동을 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예산을 이용해서 표를 사는 행위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1천만 가구에 100만 원씩 건네주기 뉴스를 보면서 한 시민은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아예 가구당 1억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신들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으로 되겠습니까? 매년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또 한 분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역을 등하니 하면서 돈만 뿌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 국민 현실의 돈 뿌리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돈을 그냥 주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계속해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좀 더 파격적으로 국민 5,1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불하면 571조 원이 소요된다. 51조 원을 선거를 앞두고 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추경규모의 5배에 속하는 51조 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문에 김경수 지사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토지 보유세를 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조에서 30조 원 정도를 거둘 수 있고 탄소세와 로봇세 등등을 보충하면 가능하다. 이런 실현이 쉽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대다수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유독 대한민국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해야 된다는 뉴스가 하루도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꼭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나라들도 많은데 국민들 일반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공농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에 깊이 젖어든 사회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김세영 고문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정부가 특별재정을 편성해서 긴급구호에 나서는 처방은 코로나 악몽을 겪는 나라의 공통적 처방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혹은 50만원씩 나눠주는 뉴스가 거의 몇 시간 등장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러분 참 이것을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이 어느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짜에 완전히 젖은 사회가 되어버렸고 공짜라는 것이 보통명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무상급역이 도입될 때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무상이란 것이 앞으로 무상급식에서 시작되면 보통명사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점을 우려했는데 이미 한국은 보통명사가 됐습니다. 어떻든 돈 뿌리기로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덕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 그리스가 갔던 길로 크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받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감동한 나머지 여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표 계산을 여당 정치인들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불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죽을 고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해당하고 한 사회에도 해당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죽을 고생길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고 나라의 길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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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